안녕하세요. 저희 스테이 시그널 짝꿍이 또 되었네요. 언니도 항상 행복하세요. 언니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생일 축하해! 소원을 비춥시오. 크롱 손대무서 해주시면 안 돼요? 크롱이 뭐 손말했더라? 언니 잘하는데요, 언니 해봐요. 아니야, 너 못해. 아, 방금 했잖아요. 잘하네. 그럼, 그럼. 안녕. 지금 런던가 너무 좋아해. 런던 너무 사랑해요. I love London. 안녕. 안녕. 런던 신났다. 너무 좋아요. 저 여기서 살래요. 너무 예뻐요. 공연 끝나고 된다면 또 놀고 싶어요. 새로에요. 오늘의 크리스마스 기념 뭐 한다고 하셨는지 한번 소개해주세요. 처음으로 혼술을 할 거예요. 막내가 혼술. 이 크리스마스를 그냥 보낼 수 없어서 크래커에 과일 같은 걸 올려서 안주를 해서 먹으려고요. 제 낭말이었거든요. 뭐 원한다면 인증샷 정도는 남겨줄 수 있어요. 시타버스이. 고마워요. 제인은 없어. 진짜 처음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여우주연사람 타시는 건가요? 제가 지금 이 주접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강아지. 트윗은 강아지 좋아해요? 댓글 남겨주세요. 궁금해요 맨날. 댓글 남겨주세요. 짠. 궁금해요. 구독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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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밥은 드셨나요? 안 드셨어요? 궁금한 거 대구 막창 드세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거 말공. 말차 공주래요. 이상해. 말공이 시려워. 그거 말공. 말차를 내놔. 말차를 내놓지 않으면 나의 말공파들이 널 잡아먹겠어. 이거 너무 되게 먹고 싶어. 새는 내가 회수하겠어. 나 얼굴 찌분해질 것 같아요. 나 얼굴 찌분해질 것 같아요. 뿅. 안녕하세요. 오늘의 오프닝 요정은 제이입니다. 제가 첫 번째 촬영이어서 집에 나와 있는데요. 개인 씬을 촬영하러 왔습니다. 방금 와이어를 제가 잠깐 타봤는데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안녕. 수입. 받아줘. 얼른. 야. 오늘 좋은 게. 야. 봤잖아. 오늘도 찾아와준 수입들. 너무 행복해. 가서 맛있는 저녁 먹어요. 나 귀여운데? 오. 이런 컨셉 처음 해봐요. 대박. 뭔가 제가 아닌 느낌? 뭔가 제가 래퍼가 된 느낌이었어요. 진짜. 사진 보면서 누구세요? 누구세요? 스윗이 놀랄 것 같아요. 누가. 하하하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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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윗 얼굴 빵빵하다. 정소한다다. 나답지하다. 하하하하. 정말 그렇게 돌리더라고요. 아, 하얀 캐오이다. 음, 여기까지 왔네? 안녕. 안녕! 우리는 막내들 촬영하고 있어요. 어땠어요? 감사합니다. 아 진짜 수리 진짜 너무 놀라서 오열했어요. 와 와 진짜 생각하지는 못해가지고. 방금 1위 축하하다가 카톡이 왔는데 내가 뭘 낳은 거지? 뭘 낳으냐고? 내가 뭘 낳은 거지? 대박 사건. 아니요. 뭐래? 어디가 꺼질까요? 가운데요? 산업 끝나고 학교 안 가서 너무 편해요. 담임쌤이 보면 서운해하시겠다. 식혔어요? 슉? 저보고 화이팅 하래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했어요. 누나 떡볶이만 불러올래? 너 집이냐? 언니들 저희 집에 놀러와요. 진짜 취했어요. 떡볶이 맛있게 먹고 저희는 내일 볼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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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